3-2 전략적 체험 모듈에 따른 자원 분석 치유농업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 자원을 분석하는 것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첫 과정이다 이를 위해 번드 시미트의 체험을 구성하는 전략적 체험 모듈에 기반하여 감각, 감성, 인지행동, 관계체험 자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가 감각체험 자원 분석 감각체험 자원이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이러한 자극을 통하여 즐거움, 흥분, 아름다움, 만족감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감각은 애매모호하거나 수상적이기보다 명확하고 확실히 구별되며 생생하고 또렷할수록 좋다 따라서 치유농업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각체험 자원 가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가로답고를 찾고 그 자원의 특징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 같다 표, 치유농업시설에서의 감각체험 자원 분석 방법 시각자극자원 애시 절차가 있고 인적자원 하나, 인적자원 투, 물적자원 하나, 물적자원 투 비고 이렇게 양식이 되겠습니다 절차 1. 프로그램 운영장소 또는 운영장소 주변의 인적, 사람, 물적 자원들을 시각적으로 독특한 자원이 있는가 두 번째,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가 세 번째,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시각적, 유형적, 특성은 무엇인가 4번, 번호 부여하기 주, 번호 부여하기 농장 수가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나 감각체험자원 번호 부여는 1. 감각, 가로시각 1. 청각 2. 촉각 3. 후각 4. 미각 5. 가로답고 일련번호의 순으로 기입 가능하다 나, 감성체험자원분석 감성체험자원이란 기분과 감성을 일으키는 체험자원으로 즐거움, 자부심, 편압, 감동, 사랑, 낭만, 흥분, 향수, 안심, 행복감, 만족감, 평화로움 등의 감정을 일으키는 스토리를 의미한다 이에서 분석해본 감각체험을 통한 즐거움이나 만족감, 즉 사과가 맛있어서 기분이 좋아라는 감정과는 다르다 프로그램 개발자는 사과를 생산하기 위한 농장주 부부의 정성과 고난이 담긴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감동적이와 같은 기분과 감정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차지한다 따라서 치유농업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문화, 활동자원들 중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 경험, 깨달음 등 소비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스토리를 분석해야 한다 그 자원의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치유농업시설에서의 감성체험자원분석방법 체험, 감성, 번호부여, 자원, 농장주의 배우자, 내용은 사업에 실패하고 방황하는 나를 믿어주고 항상 지지해주는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에 귀농하여 자연에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있소 당신의 지지로 인하여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감동이오 예를 들은 내용을 이렇게 적고 또 예를 들어서 죽은 줄 알고 아무렇게나 버렸던 프리지어 구근이 겨울을 나고 노란 꽃을 피웠을 때 반가운 마음과 겨울을 나기 위해 애썼을 구근에 대한 애단함과 미안한 마음이 들었음 자, 민지체험자원 분석 민지체험자원이란 창조적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써 생각이 수렴되는 논리적 사고나 브레인스토밍과 같이 생각이 확장되는 경험을 뜻한다 따라서 키워농 시들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문화활동 자원들 중 우리의 농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 배웠으며 알고 갔으면 하는 내용, 놀라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내용 철학적으로 고민을 던져 줄 수 있는 내용 또는 반전 있는 스토리를 찾고 분석해야 한다 그 자원의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치유농업시설에서 인지체험자원분석 방법 체험표가 체험번호부여 자원 가로활동 내용 그래서 체험내용은 인지 예를 들면은 물주는 방법 일반적으로 물을 줄 때는 물뿌리개를 위하여 식물 위에서 주게 되고 이 방법을 두상관수라고 한다 두상관수는 빠른 시간에 전체 흙의 물을 공급할 수 있으나 씨앗이 움직이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위에서 물을 반복적으로 공급하면 흙이 단단해져 식물의 생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관수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물을 담아준 그릇에 화분, 파종상을 담기 모색한 작용에 의하여 식물이 밑으로부터 물을 흡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아래에서 물이 스며들어 위에서 물을 줄 때 흙이 파여 씨앗이 움직이거나 달아나는 것을 방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물이 흙에 스며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약 물이 오염되면 모든 씨앗에 감염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라, 행동체험자원분석 행동체험자원이란 신체적 경험이나 신체적 기능 향상과 관련된 자국 운동뿐 아니라 장기적인 행동 패턴이나 나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치유농 시설에서 보유하고 인적물적 문화활동 자원들을 활용하여 우리 농장을 찾아온 소비자들의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활동 소비자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집에서도 꾸준히 실천하기를 바라는 행동을 찾고 분석한다 그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치유농 시설에서의 행동체험자원분석 방법 체험 행동 예를 들면 고구마 캐기 내용은 고구마를 캐려면 홈이나 삽을 이용하여 땅을 파야 하는데 이때 팔다리 허리 등 몸을 움직일 수 있다 마 관계체험자원분석 관계체험자원이란 활동을 통하여 타인, 사회, 국가 또는 문화적 의미와 연결하는 경험이며 혈언이나 집단 소속감과 같이 사회적 범위, 사회적 역할, 사회적 영향, 사회적 정체성 등에 대한 경험을 경험하는 것이다 관계체험자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농장의 인적, 물적, 문화활동 자원들을 활용하여 우리 농장을 찾아온 소비자들이 집단, 가로그룹 단체, 가로닫고 으로 집단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과 그 활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농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속한 사회 또는 국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소비자들은 내 역할, 내가 가진 영향력, 소속감 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 표, 수요 농업시설에서의 관계체험 자원분석 방법 체험 종류는 관계, 번호부요 예를 들어서 체험활동을 접시정원 만들기 하나의 공간에 여러가지 식물을 심는 접시정원을 가꿀 때는 식물이 가진 고유의 생육특성을 유지, 존중하여야 성공적으로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과 공간을 확보해 주고 생육특성에 맞는 관리를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작은 접시 속 다양한 식물의 성공적 성장을 위해서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허물며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 학교, 회사 등의 사회는 더 많은 사건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개성과 성향을 가진 인간들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조심스럽게 토닥토닥 이루하며 어루만제하지 않을까요? 3-3 인적 자원 및 기타 자원 가, 치유노 프로그램 운영인력 치유노 프로그램의 운영인력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상자들이 원활하게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인력을 의미한다 치유노 프로그램의 목적 운영인력의 전문성 및 자격에 따라 프로그램 주진행자, 보조진행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치유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원의 수, 전문성, 주진행 또는 보조진행의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운영인력이 부족하거나 운영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면 외부 강사나 자원봉사자 등을 고용하여 치유노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 치유노 프로그램 대상자 집단의 이용, 장애 유무, 장애 수준 및 정도 등에 따라 인원수를 고려한다 표 치유노 시설에서의 인적자원 파악 내용 구분, 수행 내용인데 구분은 투입인력 결정, 투입인력 섭외, 역할 분담 및 역할 숙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투입인력 결정은 내용으로써는 투입되는 인원수, 투입인력의 전문성, 주진행, 보조진행 여부 결정 투입인력 섭외는 농장 내부에서 섭외 가능한가 외부에서 섭외할 경우 어디서 어떻게 섭외할 것인가 인력은 전문성 또는 자격을 갖추는가 역할 분담 및 역할 숙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투입되는 모든 인력들의 역할 분담 출처가 농촌진흥청 2017년도입니다 표 치유농업시설 대상 유형별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의 예 양식은 구분, 가벼운 장애에 활용 가능한 인력 중증 이상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인력 이렇게 갈라집니다 구분의 지적, 퍼, 감각적 장애가 있는 사람 가벼운 장애에 활용 가능한 인력은 간병인, 봉사자, 복지 및 지자체 조직 네크레이션 부분, 의료계 종사자, 의사, 간호사 중증 이상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은 치료 전문가, 심리학자, 시설보호, 부모, 친인척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가벼운 장애에 활용 가능한 인력은 간병인, 봉사자, 복지 및 지자체 조직 네크레이션 부분, 의료계 종사자, 의사, 간호사 중증 이상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은 의사, 시설보호, 부모, 친인척, 친구 아니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가벼운 장애에 활용 가능한 인력은 간병인, 봉사자, 복지 및 지자체 조직 네크레이션 부분, 의료계 종사자, 의사, 간호사 그래서 중증 이상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은 치료 전문가, 가로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가로잡고 정신간병조무사, 부모, 친인척 다음에 구분에 장애를 가진 노인 장애를 가진 노인의 가벼운 장애 활용 가능한 인력은 간병인, 봉사자, 복지 및 지자체 조직 네크레이션 부문, 의료계 종사자, 의사, 간호사 그래서 중증 이상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은 노인학자, 노인전문의사, 요양보호사, 친인척, 친구 다음에 구분해서 사회문화적 제약을 가진 청소년 이때는 가벼운 장애 활용 가능한 인력은 간병인, 봉사자, 복지 및 지자체 조직 네크레이션 부문, 다음에 중증 이상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은 관련 문제 전문가, 다음에 전문적 제약을 가진 사람 가벼운 장애 활용 가능한 인력은 취업 지원 기관 등 중증 이상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은 관련 문제 전문가 2016년 농촌진영청 자료입니다 나, 티타 자원 키우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을 구상하고 확보한다 예산은 정부 및 지역 단체, 민간 단체 및 기업, 원예 관련 단체 및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복지 단체 및 기관, 종교 단체 등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 표 기타 자원의 해 기타 자원, 그 다음에 고려 자원 이렇게 양식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전 예산, 프로그램 실행 중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전 예산은 시설 설비 정비, 시설 설비 절개 프로그램 중 예산은 자재도구 등 비소모성 재료 구입, 토양식물 등 소모성 재료 구입, 물건비 고려상은 예산의 구성, 예산 확보, 1인당 소요 예산 출처는 송기철 등 경제와 백화점 도예장 부모퍼 소요 예산 부점부